터치 한 번으로 프로페셔널 커피 머신의 4가지 핵심 포뮬러를 간편하게 인프레스퍼크 시스템으로 원두량을 스마트하게 조절하고 템핑을 도와주며 7도 각도의 바리스타 스타일로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다음 원두량을 자동 설정하는 정밀 측정 기능으로 커피를 더욱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젠 스페셜티 커피를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인프레스퍼크 시스템이 추가된 새로운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브레빌과 함께 터치 한 번으로 완벽함을 즐기세요.